아 오케이, 실링 천장. He noticed several cracks in the ceiling. actor. The actor plays a bad guy in the new movie. 새 영화에서 나쁜 놈 역할을 한다. darkness. 어둠 명사. darkness. The lamp suddenly went out. 램프가 갑자기 went out. 꺼져버렸다. living us in darkness. 우리를 어둠 속에 남겨둔 채로. living us in darkness 한 채로. 램프가 갑자기 went out 하면 꺼져버리면 living us in darkness 하겠죠. cooler. 냉장고, 냉각장치. Can anyone bring a cooler to keep our food cold? 소풍 가는데 누가 쿨러 좀 갖고 올 수 있겠냐? 누군가가 bring a cooler 해줄 수 있겠니? 왜? To keep our food cold. 우리 음식을 차갑게 keep 시켜두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케이. ER이 붙으면 보통 사람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도구가 됩니다. cooker처럼. 쿠커 조리도구. 쿨러. 냉각도구. Blackout. 정전이죠. Blackout. Okay. The severe storm. 강력한, 극심한 폭풍이 affected. 영향을 끼쳤다. The power. 전기에 영향을 끼쳤다. And there was a blackout. 그리고 blackout이 있었다. In my town. 우리 동네에 정전이 발생했다. severe storm. 심한 폭풍이 affected. 영향을 끼쳤다. Okay. 그 다음. Actress. 여배우. Actress. Okay. The actress thought it was time for her to quit the stage. 그래서 그 여배우가 생각했다. That it was time for her. 그녀로서 뭐 할 시간이 되었다고. 뭐 할 시간. To quit the stage. 무대를 그만둘. 은퇴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다. The actress thought that it was time for her to quit the stage. 은퇴할 때가 quit the stage. 은퇴할 때가 quit the stage. 무대를 끊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Amundement Park. 놀이공원에서. Amusement Park. People are riding a roller coaster.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중이랍니다. At the Amundement Park. 그 놀이공원에서. Amundement Park에서. Bleach. 표백제. Bleach. Bleach. Okay. Bleach. Bleach. Whitens. Whitens. 가 동사겠죠. White는 형용사 명사구요. White는 동사. 그래서 표백제가 희게 만들어 준다. Clothes. 옷을. By releasing oxygen. 뭐 함으로써. 산소를 내뿜음으로써. By doing은 뭐 뭐 함으로써구요. Release가 내뿜다가 방출하다고요. Oxygen. 산소. 산소 표백제다. 산소계. Oxycline. 뭐 이렇게 얘기하죠. Oxycline은 산소계 표백제니까. Oxycline이라고 하겠죠. Bleach. Whitens. Clothes. By releasing oxygen. Bleach. Charity. 자선단체죠. Charity. Charity. Health students. In developing countries. 그 자선단체가 학생들을 돕는다. 어디에 있는 학생들. 개발도상국. Developing. 개발중인. 그러니까 뭐. 좀. Developed country 하면. Developed country 하면. ED로 바꿔서. Developed country 하면. 선진국이구요.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발달하다. 개발하다라는 뜻이니까. 개발중인 나라. 개발도상국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준다. Charity. Carity. Carity. B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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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drank a hot bottle of water. 그는 마셨는데. 물 한병을 통채로. Her bottle 하면. 전체. 전체 병이죠. 한병 물을 통채로 다 마셨다. 엄청 목이 말랐는 모양이네요. Bottle. 오케이. 다음에. 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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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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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드의 과거나 과거 분사이기도 하지만. 동사 원형으로는. 세우다. 설립하다. 라는 동사에요. 파운드. 동사니까 3단 변신 할거고. 파운드. 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파운드. 파운디드. 파운디드 하고요. 파운드가 설립하다니까. 명사형인 파운데이션은. 이와 같은. 재단이나. 무슨 무슨 재단. 뭐 뭐 뭐 뭐 뭐. 부루어 어린이 돕기 재단. 이런거 할 때 파운데이션. 또는 건물의 기초를 파운데이션. 오케이. 더 파운데이션. 레이즈드 머니. 그 재단이 레이즈드 머니. 돈을 올렸다는 얘기는. 모금을 했다. 레이즈드 머니 했다. To give scholarships. 뭐 하기 위해서. 스컬러십을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스컬러십을 주기 위해서. 스컬러십은 장학금이죠.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주려고. 레이즈드 머니. 모금했다. 그럼 재단 모금하는 건. 파운데이션. 재단이 할 일이죠. 그니까. 그니까. 성금을 모금하는 건. 레이즈머니 하는 건. 파운데이션이 할 일이다. foundation. hole. 구멍이죠. hole. 그래서. a mouse came out of the hole. in the wall. 뭐 뭐. 뭐. 생지가 나왔는데. 벽에 있는 구멍 밖으로 나왔단 얘기죠. hole. shelter. shelter. 보호소죠. 보호소. shelter. 보호소. 쉼터. 주거지. ok. trees can be a very good shelter for some animals. 나무가 매우 훌륭한 쉘터가 되어줄 수 있다. for some animals. 몇몇 동물들에게는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다. shelter. left over. left over. left over. 남은 음식이죠. left over. ok. the meal was too big. 음식이 너무 많았다. so we had.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데. much left over. 많은 남은 음식을 가지게 되었다. the meal was too big. so we had much left over. left over. left over. h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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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만두 같은거죠. 만두는 덤플링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중국식만두 딤썸. OK. My favorite food is 딤썸. 내가 제일 좋아하는지? 딤썸이야. 그 다음에 나이트타임. 야간시간이죠. 교재 꺼내두세요. 이제 7과 수업 할 거니까. 7과 수업 자료. 안 드렸나요? 주지도 않고 꺼내두세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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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수업이 있고요. 이쪽에는 마찬가지고. 숙제해야 하는 거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이 수업이 진행되면 해당되는 부분에 워크북 숙제 자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쭉 수업 자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셀프 스터디 숙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단어를 끝냈다. 그럼 단어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OK. 야간시간이고요. OK. 그래서 This area can be very noisy at night time. 이 지역은 매우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뭐 유흥가겠죠. 술집이 있고 이런 곳이. 이런 지역이겠죠. Area는 지역구역 이란 뜻입니다. This area can be very noisy at night time. 다음 램프는 등이고요. OK. 그 뭐야. 단어 자료도 꺼내서. 아 뭐. 자. 지금 우리가 원래 한 40일 정도 남았을 때. 그 전에는 30일 전에 수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시험 대비 시험 수업을 했는데. 뭐 이것저것 할게 많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한 40일이나 45일 전에 수업을 원래. 시험 대비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시험이 한 34일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뭐.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세하게 단어까지 영영풀이까지 다 해드리고. 뭐. 이게 무슨 뜻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수업하기는 조금 빠듯하기 때문에. 클래스 카드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릴 부분만. 쭉. 뭐. 클래스 카드로. 수업까지 하는건 좀. 시간이 빠듯할 것 같구요. 오케이. 그래서. 칠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액트리스와 액터가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가 있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독일어 같은 경우엔. 특히나. 거의 모든 명사의 남성형 여성형을 다 구분해 놓고. 그게 뭐. 그 다음. 그게 남자한테 하는 얘기인지. 여자한테 하는 얘기인지. 에 따라서. 명사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는 외워야 될 단어도 많겠죠. 독일어. 독일어하고 비슷한. 라틴어. 로마. 로마 문자. 로마어. 이런 것들로 부터한 언어인. 뿌리가 같습니다. 영어나 독일어. 이탈리아어. 이런 것들. 그래서. 영어에도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 좀 남아있는데. 요즘은 뭐. 젠더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옛날에는 뭐. 폴리스맨. 이런게 하는거. 폴리스맨. 경찰관은. 폴리스맨이라는데. 요즘은. 맨이라는 단어. 이런거. 빼버리고. 폴리스오피셀. 파이어파이터.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는 파이어맨. 이렇게 쓰는데. 요즘은 파이어파이터. 이런식으로. 하는데. 이경우에는 아직도. 뭐. 이렇게 남녀가 구분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액트리스는 여자구요. 액터는 남자구요. 그 다음에. 어메저먼트파크가 놀이경우인데. 일단. 일단. 어뮤즈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이게. 동서로서. 깜짝 놀라게 하다. 즐겁게 해주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서니까. 이런 형태도 있을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형태도 있겠죠. 놀라게 하는. 이라는. 현재군사. 이거는. 깜짝 놀라게 된. 이라는. 사람한테 주로 쓰겠죠. 이건. 사물한테 쓰겠구요. 그래서. 어뮤징한. 어뮤즈먼트파크에 가서. I am amused. 되어졌다. 이런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동서. 두가지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형. 놀라움. 뭐. 경이로움. 이런 명사형입니다. 이런것들 붙어있으면. 명사되는 경우가 많죠. 플레이스먼트. 이러면. 위치. 플레이스가 놓다. 두다. 장소. 이런 뜻인데. 플레이스먼트 하면. 어디 어디에. 두기가 되듯이. 이런것 붙으면. 명사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구요. 블랙아웃은. 전기가 파워가 없어지는거죠. 뭐. 완전히 까맣게 되버린다. 뭐. 정전되면 깜까매지니까. 블랙아웃이라는 단어를 썼구요. 그 다음에. 블리치 하면. 블리치가 하는 역할은. 어떤것을. 와이튼 시켜주죠. 와이튼은.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인데. 와이튼은. 와이트의 무슨 형태다. 동사 형태다. 뭐. 희게 하다라 뜻이겠죠. 더. 블리치. 와이튼 스쿨어. 바이러스. 블리치. 마르른 병이구요. 그 다음에. 시링. 정장이구요. 지붕은 뭐에요. 지붕. 지붕은 루프죠. 그니까. 밖에서 봤을때는 뭐가 보이냐면요. 건물 밖에서는 루프가 보이고. 그 다음에. 건물 안에서는 시링이 보이죠. 악구와 밖에 위치가 나르다는거 있고. 그 다음에. 루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루프란 단어를 보는 순간. 원래는. 프루소리로 끝나면. 뭐. 예를들어서. 프루소리로 끝나면. 얘를 복수형 만들 때 울부즈 이렇게 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똑같이 푸소리로 끝나는데 얘는 푸소리로 끝나는데 그냥 S 붙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지불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리티 자선난체입니다. 자선난체. 보통 이제 도움이 필요한, 체리티는 누구를 도와준다? People in Need를 헬프해 주겠죠. People in Need의 뜻은 In Need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People in Need를 헬프해 주는 단체가 많은 거다. 체리티다. 자선난체다. 그 다음에 쿠드다. 보통은 ER 붙으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에는 어떤 장치, 기계장치, 디바이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쿨이 동사로서 사용하는 서늘한이라는 형용사 또는 멋진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냉각시키다 차갑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뭐 드라이브 운전하다 였는데 여기다 이거 붙이면 운전기사되듯이 이것도 명사로 바뀌었는데 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도구라는 점. 그 다음에 다크하면 형용사인데 이런 거 붙으면 또 명사로 바뀝니다. NESS 붙어서 명사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 MENT 붙어서 명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붙어서 명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보고 아 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붙어 있으니까 명사겠다. 이런 것들 추측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Darkness, 어둠이고요. Daytime, Nighttime 서로 반대말이고요. 낮시간, 밤시간이고요. Dim Sum, 중국식 요리고요. Electricity, 전기입니다. 전기. There is no electricity. There is no electricity. feeb3 하면 뭐가 생긴 겁니까 영어로. 뭐가 발생한 거다? Blackout이 생긴 거 겠죠. 전기가 없습니다. Blackout이구나 정전이구나. Ok. boxed 3 명사고요. 전기라는 뜻이라는 거. Ok.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일단 동사형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founders란 동사가 있습니다. 먼저 found 보면 find의 2번째랑 3번째 형태 아니냐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파운드가 파인드의 과거나 과거분사형일 때도 있지만 얘가 동사원형으로도 쓰입니다 동사원형으로 무슨 뜻이라 했었습니까 아까 파운드가 동사원형으로 쓰이면 설립하다고요 얘는 규칙변화하기 때문에 파운드, 파운디드, 파운디드 이렇게 규칙변화합니다 얘가 설립하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명사형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설립한 것 이란 뜻이니까 재단은 누군가가 뭐 해줘야 됩니까 파운드를 해줘야지 생기겠죠 그러니까 파운드는 설립하다 라는 동사구요 파운데이션은 이 녀석의 명사형이고 뭔가를 재단을 설립하다 이런 말 많이 쓰니까 파운데이션은 재단 이란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건물의 기초란 뜻도 있습니다 건물을 세운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가 파운드를 파인드의 두번째나 세번째 녀석으로만 알아두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제 파운드가 찾다의 과거형이나 과거분사도 되지만 원형으로 쓰이면 설립하다 세우다 건설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그것의 명사형이 파운데이션이고 파운데이션은 기초나 재단 이란 뜻이 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안에 뭐가 속할 수 있냐면 체리티가 속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재단이 뭔지 알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같은 일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걸 파운데이션이라 하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종류의 파운데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피플인 리드를 헬프해주는 파운데이션을 보고 뭐라 그런다 체리티 라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이익을 바라지 않고 돕는걸 보고 뭔가 그니까 without no money without not being paid 돈 받지 않고 헬프 피플을 하는 파운데이션을 보고 뭐라 그런다 체리티 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집합이라든가 분수라는 개념 알죠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크게 있다면 그 안에 체리티가 속한다라는거 그 다음에 자 또 er이 붙어서 사람이 아닌게 됐습니다 er이 붙으면 보통 사람 사람이 되는게 일반적인데 er이 붙어서 사람 되지 않는 아까 쿨러 만나봤구요 이번엔 행어죠 행얼 행거 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행어라고 발음해야 되요 싱거 라고 발음하지 않죠 싱거가 아니듯이 싱어 이듯이 해도 행어가 아니고 행어구요 옷걸이란 뜻이라는거 보통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er 붙으면 사람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어떤 도구가 된다라는거 쿨러 행어 공통점이 있구요 그 다음에 허우 뭐 이건 다 아는 다 될겁니다 얘랑 발음은 똑같지만 얘는 전체란 뜻이죠 이건 구멍이구요 w 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거구요 그 다음에 램프는 뭐 램프 지니 뭐 알죠 그 다음에 래프트 오버 래프트 오버는 남겨진 음식 그렇습니까 뭐 푸드 위치 이즈 낫 이는 이죠 영영 프리하면 남겨진 음식 래프트 오버 오케이 얘는 사실은 래프트라는 남겨진 이란 형용사가 나와도 래프트가 남겨진 이란 뜻이 있는거죠 남겨진 오버 음식 그 다음에 또 er 붙어서 또 사람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셀터 하면 뭐 주거지 심터나 또는 뭐 보호소 이런거 보호소 이런거 셀터라고 얘기합니다 등산 같은거 하면 중간중간에 셀터들이 있죠 갑자기 뭐 산에서는 갑작스럽게 기상상황이 안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경우에 얼른 셀터로 가서 프로텍트를 받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셀트는 셀트 한번 찾아볼까요 오케이 왜 영영이지 오케이 그래 조심해야될게 셀트 자 보통은 er 떼내면 동사대조 쿨 냉각시키다 행 걸다 근데 셀트라는 동사는 없다라는거 조심해야되는거에요 이건 셀트도 있고 셀터도 있는게 아니고 그냥 셀터란 말이에요 이건 셀트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셀트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보통은 er 붙이면 명사고 er 떼면 동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셀트가 있는게 아니고 그냥 셀터라는 단어가 있는거에요 이건 뭔가가 다르다라는 점 인지해 두시기 바라구요 존재하지 않는다는거 그 다음에 선 라이트는 햇빛이구요 빌리지 빌리지는 뭐 타운 보다는 작구요 타운 보단 작고 뭐 이런거 뭐 우리 뭐 원호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타운이라고도 하고 뭐 타운과 빌리지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요 촌에 있는 동네를 뭐 빌리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주민을 보고는 빌리저라고 하면 되겠죠 e가 볼 수 있으니까 r만 붙여서 빌리저를 하면 마을 동네 사람을 빌리저라고 하겠죠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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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음 양 소리의 크기 와이얼 와이얼을 통해서 뭐가 캐리 될 수 있어요 what can be carried by wire 방금 배운 단어 중에 나오죠 what can be carried by wire electricity 가 전달될 수 있겠죠 전기가 전달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런 명사들 쭉 살펴보았구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형용사 무사 아까 어뮤즈하고 비슷한 단어다 어뮤즈 놀라게 하다구요 어메이지도 비슷한 뜻으로서 놀라게 하다 경이롭게 만들다구요 동사가 있으니까 이런 동사가 있으니까 뭐 여기다가 ing 붙여서 어메이징 놀라게 하는 또 뭐 어떤 감정상태가 되면 이디형에서 어메이지드 하면 깜짝 놀라게 된 이라는 뜻이 겠죠 ing형 형용사와 이디형 형용사 어뮤즈 똑같이 놀라게 하다 어뮤징 하면 어메이징 하고 같은 뜻이고 어뮤즈드 하면 어메이지드 하고 똑같은 뜻이 겠죠 어메이징 뉴스를 놓고 아이엠 어메이지드 했다 그 다음에 얘는 치프 치프 어떤 대장 치프 뭐 우리가 c e o라는 단어 약자 인데요 이게 c e o 할 때 c 가 치프 이그제큐티브 오피셜 의 줄임말 입니다 그래서 대 가장 우두머리를 치프라 그러죠 치프 그 다음에 얘도 복수형이 뭐냐 하면 얘도 복수형이 뭐냐 하면 원래 푸소리는 부소리로 바꾸는데 얘도 그러지 않고 그냥 칩스가 된다라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칩스가 복수형 입니다 에 역시 여러분들 천재라서 필기도 안해도 아는거죠 그렇죠 복수형은 분명히 알려줬어요 칩스라고 보통은 푸소리로 끝나면 무즈 하지만 이 경우에는 뭐 몇가지가 있습니다 뭐 믿음 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belief 인데 여기 beliefs 하죠 볼록 보통은 푸소리를 끝나면 무즈 하는데 푸소리로 끝나는데도 그냥 s만 붙이는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붕의 복수형이 룩스라는거 얘들이 예외적이란 말입니다 룩스 칩스 글립스 이런것들이 원래는 푸을 부스 해줘야 되는데 그냥 푸스 하는 예외적인 경우 그 다음에 포워드 앞으로 구요 외열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부터 뭐다 얘는 부사다 그러니까 아참 치프 같은 경우에도 이 뜻일 때는 형용사구요 이 뜻일 때는 명사입니다 당연히 명사죠 이때는 그 다음에 포워드는 외열에 대한 대답이니까 검사하구요 백워드도 외열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겠죠 5cible 어디 로악하고 앞으로 고 백 радLO 가 라고 임파서버 파서버 가능한 불가능한 그 다음에 으 let's me 예aster o leo 스 리스트 라고 해야 Gotts 예선 대답은 최상급은 최상급 오 알고 있는 사람들 안동ож 되겠지만 사람들은 알았겠지 이 at least 최소 의미 никто knowledge 만들어진 수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고 at least였고 at least의 뜻은 최소한이란 뜻이 없죠. 최소의, little less least 하면서 알아봤었습니다. little이 양을, little boy 할 때 little 말고 다른 little, little water 이런거 얘기할 때 little 얘기했었습니다. 그 양이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수형이고 양을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I need a little water. 약간의 물이 필요하다. I need a little money. 난 약간의 돈이 필요하다. I need less money. 난 더 적은 돈이 필요해. 비교급이고 그 다음에 팩트가 꽉 들어찬다니야. 그러면 팩은 뭘까? 그쵸. 집어넣다, 포장하다 이랬듯이 죠. 짐을 싸다. 됐습니까? 그쵸. 집어넣다, 포장하다 이랬듯이 죠. 짐을 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형태? 2D0 됐습니까? 그래서 팩트 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꽉 들어차 있는 집어넣는 행동을 당한 이란 입장받긴 어떤 씨. 팩트. 물론 팩이 명서로 쓰이면 유팩 할 때 그 팩 포장된 통을 보고도 팩이라고 하죠. 하지만 동서로 쓰이면 어떤 포장을 하다 집어넣다니까 집어넣는 행동을 당한 입장받긴 어떤 씨. 그 다음에 single 하면 뭐 단 하나이니까 같은 말은 뭐가 있겠다? only one 하고 같은 뜻이죠. only one single. 싱글이야. 그 다음에 surprisingly. surprising은 형용사였는데 놀랍게 만드는 이란 형용사였는데 형용사에 ly 붙었으니까 어찌 시대에서 놀랍게도 surprisingly. 보통 연결하는 말로 쓰입니다. 뭐 무슨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 다음에 surprisingly 이런 식으로 뭐 그녀는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졌어요. surprisingly 뒤에는 그녀가 괜찮았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놀랍게도 그녀는 다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연결될 때 쓰겠죠. 뭐 뭔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붙으면 마치 however 처럼 반전이 일어날 때 쓰는 거겠죠. 어떤 식으로 연결할 때 쓴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라고 문자가 원래 surprisingly가 있던 자리에다가 surprising를 빼 버리고 뭐 여기가 좋겠냐 여기가 좋겠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surprisingly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 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뭔가 의외의 상황이 생겼을 때 반전이 일어났을 때 뭐 이러면 당연히 이럴 줄 알았는데 어 그게 아니네 이럴 때 surprisingly를 그 사이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멍하고 발음이 똑같은 hole 입니다. 이건 구멍이고 이건 전체의 라는 형용사죠. 오케이 병을 통째로 다 마셨다 할 때 whole bottle of water she drank the whole bottle of water 그 다음에 wide는 넓은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 ly 붙이니까 부사 돼서 어찌 널리 폭넓게 widely 뭐 그러면 널리 퍼지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spread widely 하면 어찌 뭐하다 널리 퍼지다 되겠죠. spread widely 널리 퍼지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동사입니다. 하다시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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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죠. 구부러지다. 오케이 밴드는 묶음이란 뜻이거나 또는 앞대를 보고 어떤 뭐 음악을 하기 위해 모인걸 보고 밴드라고 이 밴드는 구부러지다 휘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가 하는 거야 아니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이 뜻으로 쓰이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좀 더 좀 더 문법답게 물어볼게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란 말이죠. 하지만 얘는 타동사로 쓰입니다. 구부리다도 되고 구부러지다도 된단 말이에요. 무엇 무엇을 구부리다 할 땐 타동사겠고요. 지가 뭐뭐라 쓰일 땐 자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뜻일 땐 자동사라고 합니다.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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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요. 그 다음에 인스타 설치하다고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셋업 있죠. 뭐 이거 뭐 게임 뭐 컴퓨터에 프로그램 같은 많이 설치해 본 사람들은 뭐 잘 아는 단어일 거에요. 셋업 인스타 설치하다. 오케이 뭐 셋업은 이미 만나본 적 있습니다. 셋업 텐트 셋업 텐트업 이럴때 만나봤었죠. 텐트를 설치하다 이런거 할 때 그 다음에 인벤트 발명하다구요. 이거 뭐 사람과 관련된 단어 뭐 인벤토어 이를 붙이면 발명가가 되고 뭐 인벤션 되면 발명이란 명사가 되고 이러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인벤티브 하면 형용사 겠죠. 발명과 관련된 그 다음에 자 레스트가 이제 동서로 드디어 등장하는군요. 레스트가 동서가 되면 지속되다 입니다. 지속되다.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존재한다는 뜻인거에요. 계속 있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예문 알아두면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the medicine last six hours 이런식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그의 양이 몇 시간동안 지속된다. 6시간동안 지속된다. 됐습니까? 이제 레스트가 동서로 쓰입니다. 마지막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라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레스트가 뭐 그 콘서트 몇 시간에요? 이런거 할 때 웃습니다. how long does the concert last? 이런식으로 됐습니까? 몇시간동안 계속됩니까? 이런식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 poor구요. poor 붙다 따르다 뒤끝고 쏟아지다 라는 자동사들이 붙다 따르다 일때는 무엇무엇을 붙다 무엇무엇을 따르다 이렇게 쓰이니까 이 뜻일 때는 뭐고? 타동사인거죠. 목적으로 가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얘가 쏟아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땐 자동사겠죠. pooring rain 쏟아지는 비 쏟아지는 비 그 다음에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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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remain 자 remain 에 대해서 remain 두가지 쓰임이 있는데요 remain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where 에 대한 대답이 오면 이때는 어디 어디에 남아 있다 겠죠 근데 remain 뒤에 뭐가 오면 리마인드의 형용사거면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뜻이겠죠?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리메인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르냐에 따라서 리메인의 뜻이 진짜로 어디 어디에 남아있습니다 스테이의 뜻인거죠 스테이 비슷한 말로는 스테이가 있습니다 스테이 스테이 뒤에 어떤 시가 와도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가 되는거죠 그 다음에 쉐이크 여러분들 참 모르는데요 쉐이크의 상담변신은 쉑슈크 쉐이크입니다 쉑슈크 쉐이크는 94개 할 때 나왔던거에요 쉑슈크 쉐이크는 그러면 이 녀석의 뜻은 모르겠어요 흔들리니겠죠? 입장밖에는 어떤 시인가 근데 쉐이크가 무슨 뜻도 있냐면 흔들리다도 돼요 흔들리다 그러면 흔들다 털다 일때는 자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란 말이죠 왜냐하면 무엇을 흔들다 무엇을 털다 다시 말하자면 뭘 가질 수 있을 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뜻일 때 타동사라 그러고 흔들리다는 지가 뭘 하는거죠 이럴때 뭐라 그런다? 자동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드 와이들리가 보이네요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구요 스프레드 와이들리 하면 어찌 뭐하다 널리 퍼지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뜻일 땐 자동사겠어요 타동사겠어요 지가 뭘 하는 거야 무엇을 뭐하나요 그쵸 자동사란 말이죠 뭐가 퍼지다니까 이 뜻일 때 자동사인데 얘도 뭐로도 쓰인다 퍼뜨리다 펴바르다 이런 뜻도 있고 이때는 무엇을 퍼뜨리다 무엇을 펴바르다니까 이런 뜻을 쓸 때는 뭐다 타동사가 그러니까 모든 동사가 다 이런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잇 같은 경우에 무슨 뜻이야 먹다죠 그러면 얘는 먹다니까 자동사겠어 타동사겠어 얘는 타동사란 말이야 무엇을 먹다 먹힌다는 안된단 말이에요 얘는 타동사라만 쓰인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사는 누가 뭐한다 로 끝날 수 있는 말 타동사는 누가 뭐한다 해놓고 뭐를 이란 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 오케이 가만 보니까 자동사 타동사 모두 뜻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레스트가 지속되다 면 자동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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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삽니다 됐습니까 누가 지속되는 거지 무엇 무엇을 지속되다 는 말이 안되잖아요 누가 뭐하다죠 이 뜻일때가 마찬가지 자동삽니다 지속시키다 는 안되는 자동사로만 쓰입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단어들이 없고 이제 수고로 넘어갑니다 praises at least 아까도 봤죠 최소한 because of because of 수업시간에 어떨 때 because of 쓰고 어떨 때 because를 써야되는지 분명히 얘기해줬죠 오케이 모르는 사람이며 꼭 필기해주세요 지금부터 설명하는거 because of 하고 because는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because of 뒤에는 그냥 어떤 겁만 오고 그렇죠 because 뒤에는 뭐가 와야된다 누가 뭐뭐 한다가 와야됩니다 자 자 이건 뭐 때문에 주의해야 되냐 자 after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에 그 다음에 내가 졸업한 후에 graduate 이렇게 쓰이죠 그니까 이거 뭐 이때 after off 써야되고 이때 after 써야되고 이런게 없어 그러니까 after 같은 경우에는 자 뒤에 명소만 왔으니까 이때 after를 보고 뭐라그러냐면 전치사라고 하겠죠 근데 after 뒤에 누가 뭐한다 왔을때 똑같이 생겼는데 이때 after는 보고 뭐라그런다 아이 미안 미안 저속사 라고 한다고 했죠 그니까 after 같은 경우에는 그냥 after 할 때 두가지 역할을 다 줬어 근데 because한테는 안그랬단 말이야 because 는 그렇다면 because가 전치사야 저속사야 비커즈의 경우에는 아 비커즈가 접속사 접속사고 because of 는 뭐다 전치사다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다 알고 있는 학생들한테 야 얘들아 비커즈는 접속사고 because of 전치사인거 알지?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죠 그 말이 곧 because of 그냥 어떤 것만 넣어야 된다 너 때문에 하고 싶을 땐 because of you야 그 다음에 네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런거 할때는 because you are hungry 이렇게 해야된다고요 이건 시험문제 맨날 나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나오냐 비커즈 써야될 때 비커즈 of 쓴다든지 아니면 because of 써야될 때 비커즈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식으로 맨날 시험문제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나왔으면 아 그 시험문제 나오겠구나 라는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 7과 수업 거의 다 끝났죠 이거하고 같은 말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기억이 안난다 비커즈 오브랑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말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모르죠 뭐 그 다음에 come up with 자 come up with 되게 안 외워지는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없던 것을 좋은 생각을 떠올려내다 또는 뭐 어떤 아이디어를 come up with you 뒤에 올 수 있는 뭐 좋은 말은 come up with an idea 이런게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그전에 없던 것을 생각해낸다는 뜻입니다 뭔가 없던 것을 생각해낸다 오케이 그래서 없던 것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니까 이거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뭐죠 뭐가 있겠어요 invent invent 같은 단어 또는 뭐 create 이런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 겠죠 그렇습니까 with invent create 이런 단어들이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되게 안어워지는 단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쓰이겠죠 이렇게 쓰이겠죠 여러분 오늘 수동태 1차 시험 쳐야 되는 거 알죠 오케이 그거 왜 보냈을까 내가 뭐 뭐 야 중학교 2학년 2학기다 어 니가 뭐 첫 테이프 끊는 거야 끊임없이 잔소를 해야 되는 학생 뭐 이런 걸로 응 지금 계속 계속 매일매일 신기록 갱신 중이야 dry off dry 가 형용사로 쓰이죠 형용사로 쓰여 어떤 마른 이죠 근데 여기선 동서로 쓰이면 저 얘가 마른 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말리다 라는 동사의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dry off 하면 이 off가 들어가서 뭐 무더 off는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물이 붙어있던 것을 모두 다 떨어내 버린다 이런 뜻으로 완전히 말린다 뭐 dry off 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dry off dry off 이런 식으로 뭐를 말리다 그리고 그것을 말리다 하고 싶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말린다 하고 싶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dry it off 해야 되겠죠 이어동사 라는 거 됐습니까 dry it off dry them off 이어동사 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just like you 하면 너랑 똑같이겠죠 just like you 뭐 like like you 해도 너처럼인데 just like you 했으니까 just 뭐 딱 이런 뜻이죠 딱 너처럼 이런 뜻이니까 너랑 똑같이 완전 똑같이 이런 치겠고요 그 다음에 light up light up이 자 이거 보니까 dry off가 dry off가 이런 뜻이고 light up이 이런 뜻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둘 다 뭐다 이어동사겠죠 그래서 그래서 뭐 그것을 뭐 더 룸을 환하게 만들다 할 때는 light 더 룸 더 light up 더 룸 되겠지만 여기 더 룸을 이수로 바꿨을 때는 light it up 밖에 안 된다는 거 light it up light them up 이어동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동사들이 뭐 up이 붙으면 완전하게 끝까지 뭐 이런 뜻이죠 clean up 하면 완전히 치우다 light up 완전히 환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light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벼운 이란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불을 켜다란 뜻도 있구요 이렇게 가벼운 일때는 가벼운 이란 뜻일 때는 heavy가 반댓말이구요 lots of는 뭐 다 아는 단어죠 뭐 이게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y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 many냐 뭐 이런거 lots of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면 many겠고 lots of money처럼 쓰이면 아니면 much money 해야 되겠다는 것 옛날에 말하고 닳도록 했다는 거구요 all out of 하고 뜻은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arch as search as 어떤 것이 오겠죠 이게 전치사니까 search as search as books 책과 같은 뭔가를 뭐 들 때 쓰는 거다 예를 들 때 쓰는거죠 예를 들 때 그러니까 search as 뭐 할 때 쓴다라는 거 뭐 we need tools 뭐 우린 도구가 필요해 search as hammers and drivers screwdrivers 망치와 드라이버와 같은 도구가 필요해 할 때 예를 들 때 쓴다 쓴다 예를 들 때 뭔가 개념적인 명사를 얘기하겠죠 뭔가 여러가지를 포함할 수 있는 명사 뭐 we need information 모든 정보가 필요해 뭐 search as your birth date and birthplace 뭐 너의 생일과 출생 장소와 같은 그래서 어떤 여러가지를 포함하는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search as 가 나온 다음에 이 녀석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쭉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뭐 we need information search as 네가 태어난 날짜 뭐 네가 태어난 장소 뭐 네가 좋아하는 음식과 같은 정보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구체적 명사가 나타난다는 거 얘들은 여기에 전부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땡스 투 자 땡스는 고마워 할 때 쓰는 거죠 근데 땡스 투는 뭐 뭐 덕분에 땡스 투 유 그니까 땡스 투 유 그니까 비커즈 오브 유 하고 땡스 투 유 하고 비슷하게 쓰 있는데 근데 좀 더 고마운 느낌이 들 때는 땡스 투 를 쓰는게 낫겠죠 자 땡스 투 하고 비커즈 하고 비커즈 오브 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뭔가 덕분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할 땐 비커즈 오브를 쓰는 것 보단 땡스 투 를 쓰는 것이 좀 더 낫겠다 니 덕분에 마찬가지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오지 못하겠고 어떤 것 덕분에 땡스 투 유 이런 식으로 비커즈 오브 뒤에 겉 오듯이 땡스 투 뒤에도 겉만 온다는 거 전치사 뒤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다우전서 하면 수천은인데요 이천은 뭐라고 했었죠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천은 뭐다 투 다우 전 드 s 하고 s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구체적인 숫자일 때 명확한 숫자일 때 s 를 안 쓰지만 뭐 2000 인지 3000 인지 4000 인지 못했는데 하여튼 천단인 것 같아 애매한 숫자일 땐 thousands 오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턴오프 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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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전부다 이어동사 삼종 세트가 끄다 켜다 소리를 높이다 뭐 이슬 목적으로 할 때 전부다 얘들도 전부다 뭐다 이어 동사라는거 또는 동사구라는거 대명사 목적으로 할 때 다리 사이에 낀가놔야 된다라는 사실 전에다 했네요 오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빛과 어둠을 나타내는 말에서 darkness sunlight blackout daytime night time 등이 있네요 앞에 나왔던 것 중에서 전부다 명사인데요 어둠이죠 어둠이죠 그 다음에 sunlight 햇빛이구요 sunlight가 없거나 또는 electricity가 없으면 sunlight가 없거나 또는 electricity가 없으면 darkness가 찾아오겠죠 그중에서 그중에서 electricity가 없어져서 찾아오는 darkness를 보고 뭐라 그래요 blackout 라고 그러죠 전기가 없어서 찾아오는 어둠은 blackout day time night time 같은 단어들이 보이네요 지금 치과 보니까 뭐 단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 다음에 턴이 포함된 구동사 구동사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어동사라 했죠 똑같은 말입니다 뭐 구동사라 하는 사람도 있고 동사 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덩어리란 말입니다 어쨌든 turn off turn back turn in turn to turn out OK 그래서 turn off 알 거고 turn back 추측 가능할 거고 돌아서 다시 오는 거니까 되돌아오는 거고요 그럼 turn back 하고 같은 말은 뭐겠어요 한 단어 한 단어라 있는데요 return 하고 같은 말 알겠죠 turn back return 되돌아오다 그 다음에 turn in turn in 돌려주다 give back if you give back turn in 제출하다 turn in the paper 하면 뭐 서류를 제출하시오 이런 말 알겠죠 그 다음에 turn to turn to turn to는 뭐뭐에 의지하답니다 turn to turn to turn to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turn out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듯이 turn out은 뭐냐 뭐뭐임이 밝혀지다 OK OK turn out은 그냥 이것만 같이 익혀두면 전혀 머리 제대로 쓸 수가 없고요 OK 얘는 예분을 하나 익혀둘 수 있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The rumor turned out to be true The rumor turned out to be true 뭔 뜻이겠어요 그 뭔가요 밝혀졌다 gi 알려졌다 밝혀졌다 겠죠 알려졌다가 아니고 사실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turn out To do 그래서 뭐뭐 이미 밝혀진다. 안 쏟는 다들 아시죠? The rumor turned out to be true. 그 소문이 to be true 이미 turned out. 밝혀졌다. 루머가 턴아웃하는거야? 루머가 턴아웃 당하는거야? 그러면 이 들고 가야되는거 아냐? 턴아웃은 뭐다? 자동서라는 점. 그래서 보통 여기에는 사람이 잘 오지 않겠죠. 루머 같은 이런 단어가 턴아웃에 주어로 오기 딱 좋죠. 소문이 밝혀졌다. to be true. 진실의 의문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에 뭐 turn to. 의지하다라는. 이게 뜻이 전혀 다릅니다. 의지하다도 되고 몰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거 또는 뭐뭐에 의지하는거. turn to. 꼭 알아두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at least. at least once a week.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you should exercise. 그래서 is that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데? how many times should i exercise? how often should i exercise? 얼마나 자주 얼마나 여러 번 운동해야 됩니까? at least once a week.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 그러십니까? 뭐 적어도 최소한 같은 말이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똑같은 뜻이라는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come up with your idea 온다고 했더니 아니다. come up with your idea a good idea. you need to come up with. 그러면 need t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음. must. must. should. 좀 그렇고. you have to come up with a good idea. 의무를 얘기하는거 obligation 얘기하는거죠. 너는 좋은 생각을 떠올려 내야만 돼. come up with. dry off. you have to dry off the dishes. the dishes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you have to dry the dishes off. 말려야만 한다. dry off. dry off. dry off에요. dry off. come up with your idea. come up with your idea. 오는게 아니에요. 떠올리는 겁니다. turn up, turn down. up하고 down하고 반대말이니까 소리를 높이면 turn up. 낮추면 turn down. turn up through radio. 이 구동사니까. turn the radio. I like it some. 둘 다 된다는거. turn it up. 또 된다는거. 오케이. 그래서 문장 풀어옵니다. 일본은 쉬운데요. 데이타임, 나이타임이니까. possible? impossible. 문장 풀어버리겠죠. 서로 무슨 관계? 무슨 관계에요? 남프젯 관계도 반대말이죠. 낮시간, 밤시간, 가능한, 불가능한. 오케이.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주어진 철자로 시작해서 쓰라 그랬는데. 승비나 성비나. 이거 뭔거 같아요. 뭔거 같아. 엄청 위험하라고 있죠? 시간이 너무 짧았나요.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시간 좀 더 드릴께요. 시간을 더 드릴테니까 뭐라도 쓰세요. 보겠습니다 마이파더 워크스 헐 에스 더 플랭크 오브 디 인제니어링 섹션 이렇게 얘기하네요 누가 뭐한답니까 브라우지가 열심히 일하신다니 그쵸 마이파더 워크스 할 묘지 엣지의 뜻이 뭐겠어요 예수의 뜻 한번 쭉 소환해 볼까요 뭐뭐로써 워처럼 왼쪽도 이것도 뭐 뭐뭐할때 왼으로 바꿔 쓸 수 있는거 또 뭐뭐하기 때문에 비컷으로 바꿔 쓸 수 있는거 꼭 알아둬야 되요 몇번째 얘기냐 하냐면 한 이제 몇개월 얘기해서 뭐 잘 기억이 안나겠죠 한 다섯번째 얘기하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뭐뭐로써죠 뭐뭐로써 그럼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는데 뭐로써 열심히 일하신답니다 그래서 쿨러로써 열심히 일하시는거죠 그쵸 그쵸 채리티로써 열심히 일하시는거죠 뭐의 뭐의 뭐로써겠어 여기에 엔지니어링 섹션이 뭐겠어요 기술 부서겠죠 기술부서 엔지니어링 기술적인 섹션 섹션은 뭐 큰 덩어리를 잘라놓은거니까 여기서는 부서라고 합니다 기술부서에 뭐로써 열심히 일하셨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간말은 당연히 뭐겠다 칩수겠죠 칩 그쵸 마파 더 워스 할 에스 더 치포비 엔지니어링 섹션 그 다음에 뭐 이제 단어가 뭐 이정 중 2니까 이 정도 다 알아야된다 이겁니다 애그리컬처 다 아는다는 애굴 컬처리 더 뭐 인더스트리 염 디스 컨트리 여기도 똑같이 치프일텐데요 그 인더스트리가 뭐 중2면 인더스트리 정도는 알아야죠 인더스트리 뭐에요 산업이죠 산업 팩토리구요 공장은 팩토리 플랜트가 공장이고 인더스트리 산업이죠 애그리컬처는 농업이죠 농업 애굴 컬처리 더 치프 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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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치프 놓고 어 알겠다 이러면서 지나가면 안됩니다 이 두 문장을 잘 살펴보고 치프의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첫번째 문장에 치프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 음 이 세상에 침략을 such an engineering section 우주머리 책임자 장 이란 뜻으로 쓰죠 장 최고 대빵 대장으로써 최고 우두머리로써 최고 책임자로써 engineering section 기술부서의 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agriculture is the chief industry in this country 할 때 chief는 무슨 뜻 이에요? chief는 무슨 뜻 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뜻 이에요? 가장 중요한 품사가 각자 다르죠? 위에 chief는 품사가 뭐고? 밑에 chief는 industry 꾸며주는 형용사람만 이죠 chief가 대장 이란 뜻도 있고 가장 중요한 중요한 이란 뜻으로 쓰인다 주된 가장 중요한 이보다는 주된 이라고 알아두는게 좋겠네 주된 산업이다 농업은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 주된 산업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chief industry다 그 다음 영양풀이 찾기 food that has not been eaten after meal 하고 되겠네요 그러면 이 데스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에 먼 수업하면서 내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요렇게 요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has not been eaten 요렇게도 보이고 요렇게도 보이고 요렇게도 보이고 뭐 동원이죠? 요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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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 요렇게 when the electricity flies stopped 답은 보겠어요? 보겠어요 아까 내가 설명하면서 다 얘기해줬는데 blackout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번째 full death has not been in after me 왜 left over가 되는지와 그 다음에 아까 물어봤던 것들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death을 보고 뭐라 그래요? 뭔 놈이 되게 많은 관계대명사 시작이죠 시작 이렇게 되는거죠 left over는 food인데 food는 food인데 어떤 food that has not been in after meal 이 left over다 관계대명사 되신거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좀 정해주세요 has not been in 뭐고 has not been in 뭐고 뭐 할 말 없나요? 아 아 현재 완료시제 오케이 요것만 보고 얘기한거죠 그쵸? 이거 현재 완료시제다 음 또 이 부분은 보는거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음 eden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속이요 밑에 해볼지 뭐가 보여요? 여기에 비닐 중에 그럼 여기 뭐 보여요? 이제 스탑트에 뭐 보여요? 그럼 뭐라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배웠는데요? 수동태조 수동태조 그럼 여기 뭐 보여요? 수동태조 그리고 이렇게 앞서서 뭐라고 그랬어?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죠 이건 수동태 수업하면 내가 한번 딱 얘기했어 야 니들이 지금까지 배운 시제가 현재시대도 있고 과거시대도 있고 미래시제도 있고 있잖아 근데 니들 사실은 뭐도 배웠어? 현재 완료시제도 배웠잖아 그럼 수동태 현재도 배웠고 수동태 과거도 배웠고 수동태 미래는 조동사 있는 피피하니까 윌비 피피하면 되는데 그럼 현재 완료는 어떻게 하게 하면서 이거 보여준 적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완료니까 우리 맨날 따졌던 거 해볼까? 이거 완료 겸 계속 결과 중에 뭘까? 계속 완료 완료 먹히지않은 이랬지 먹히지않은 언제 먹히지않은? 언제 먹히지않은? 언제 먹히지않은? 식사후에 먹히지않은 음식 왜 남은 음식이니까 left over가 되는거죠 food that has not been in the after meal 됐습니까? 그 점검좀 해볼까? 그 점검좀 해볼까? 이렇게 풀어놨네 food remaining from a previous meal 똑같은 얘기죠 food인데 remain remain 분명히 만나왔는데 remain 뭐였어? 그러면 얘는 지금 동명사겠어? 현재 분사겠어? 현재 분사 그럼 현재 분사란 얘기는 어떤 씨라는 얘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 food 음식인데 어떤 음식? 남아있는 음식 언제 뭐로부터 남아있는 음식? 식사로부터 이전의 식사로부터 이전의 식사로부터 남아있는 음식을 보고 left over 와우 그냥 먹을게 그냥 그냥 난 안 먹은 적도 없지않아 맞아 시험시켜리지 살피가 땡큐 잘 먹을게 저 똥 싫어할게 어? 똥 싫어할게 아아오오 오케이 그 자리에다 놔줘 어 또 그 뭐야 그거 아 뭐 트럭 가지고 왔었어? 아니 대체 거기에다가? 어 통에다가 실었어 그러면? 옮겨지셨어? 아니 그냥 통으로 실었어 어 그것도 내놓게 계속 급료로 갈 때마다 음 음 음 그래서 previous가 이전의 이전의 음식으로부터 남겨져있는 음식 또는 food that has not been in an after meal 식사 후에 먹혀지지 않은 음식 left over 라고 하겠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blackout 어쨌든 period가 뭐야?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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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riod 2 period 많이 쓰는 스포츠에 많이 나오는데 오케이 오케이 기간이죠? 기간 period 1 그 다음에 웬에 대한 얘기 좀 해서 이거 이러분이 웬을 총 몇 가지 배웠습니까? 그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 배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웬을 한번 소환해 봅시다. 제일 먼저 뭐 언제 배웠죠? 그 다음 순서로 뭐 배웠어요? 그 다음 그거 배웠어요? 접속사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방금 이강이 이야기했던 관계부사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 동시에 못 떠오르면 되냐면 이것도 오른데 이거 그쵸? 그럼 이 웬은 이 세 가지 웬 중에 당연히 뭐 겠어요? 이거 겠죠? 됐습니까? 지금부터 무슨 CC 하겠다라는 어떤 CC 하겠다라는 관계사죠? 그중에 관계부사죠? 그 다음에 Electricity는 알죠? 전기중 Supply가 뭘까요? 공급이죠? 여기서 명사니까 공급하다 동사로 쓰이면 공급하다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면 공급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전기공급이 못 외워졌다 전기공급이 스탑을 한 거야? 스탑을 당한 거야? 스탑을 당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폭풍에 의해서 시비어스톰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전기공급이 못 외워진 멈춰진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을 Blackout 정전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배운 문법 이제 웬만한 문법은 거의 다 배웠어요 거의 뼈대가 되는 중요한 문법들은 거의 다 배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법들은 뭐 거기에다 이제 사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관계사 보였고요 이거 현재 완료도 배웠겠다 수동태도 배웠겠다 합쳐진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pp 형태를 얘기한다 이거를 뭐 개념적으로 형태를 얘기하면 have been pp 하면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관계사 저 짧은 기간 어떤 짧은 기간 electric supply is stopped then 짧은 기간 어떤 시 시장하는 웬도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블랙아웃은 뭐라고 돼 있길래? 못 찾나 짠 a time when homes must stay dark such as during an air raid also a widespread power failure 이렇게 돼 있네요 떼죠 떼 떼는 떈데 누가 뭐해야만 하는 가정이 머물러 있어 뭐 스테이드에 어떤 식으로 하였네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어두운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뭐 뭐와 같은 공습 도중과 같은 공습 에어레이드는 하늘에서 폭격하는 걸 에어레이드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런 적 한 번도 없겠지만 뭐 저는 어릴 때 야 빨리 지금 뭐 블랙아웃 연습해야 된데 막 이러면서 괜히 전기 잘 들어오는데 집에 있는 불 다 끄고 뭐 뭐 그런 저기 여러분들은 전혀 경험이 없죠? 민망의 훈련하면 우리 맨날 그랬는데 옛날 사람 얘기하네요 꼰대 같다 그쵸 또한 와이드 스프레드가 뭘 것 같애 와이드 스프레드 와이드하고 스프레드가 합쳐졌으면 뭘 것 같애 널리 퍼진 널리 퍼진 파워 페일리얼 전기가 실패한 거니까 전기 공급이 실패하 널리 퍼져 널리 퍼져 있으면 여러 곳에 발생한 전기 공급에 실패를 보고 블랙아웃 전기 이라고 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더 쇼트 피리얼 그 왠 엘리트레이 서플라이 이즈 스탑트 라고도 영용풀이 할 수 있겠죠 음 오케이 그래서 단어 파트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대화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도 이미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다 수업 지금 어디하고 있어 학교 팔과 칠과 본문 이제 본문 들어간다 비슷해 칠 끝났고 팔과 곧 들어가고 어디에 칠과 본문 오케이 그럼 대화 파트 다 끝나 지나갔죠 복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일단 뭐 I've heard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그랬더니 I've heard that too Really? I didn't know that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쭉 나와있는 말 중에서 나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에요? I've heard that I've heard that I've heard that I've heard 그럼 I've heard 일단 뭐 우리 문법적으로는 이미 다 앞에서 살펴봤죠 I've 는 뭐에 줄임말이고 I've 에 줄임말이고 I've heard 를 보고 무슨 시제라고 배웠어요 현재 완료 완료경험 계속 결과 따져보면 뭐겠어요 I've heard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de 경험이죠 난 들어본적이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de 앞에 뭐가 생겼됐겠어요 당연히 되시죠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무슨 뜻이야 우리 음악선생님께서 뭐 할 예정이다 결혼할 예정이다 결혼할 예정이다 어디 뭐 완벽하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드는 겁만드는 완벽한 문장을 겁만드는 겁만드는 완벽한 문장을 겁만드는걸 뭐라그래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됐이라 그러죠 왜 명사절이라 그래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have you heard what have you heard 라고 묻겠죠 뭘 들었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사절이라고 한다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이 시기고 완벽한 문장이니까 됐으로 끌고 다닌다 I've heard that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를 들어 본 적 있다 그러면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1이었으면 이거 대신에 뭘 넣었을까요 중1일 때 뭐 현재 완료시제 이런거 안 배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뭘 넣어도 될까요 어 I'm sure 확신하는 거야 확신하는 거야 I know 이런거 하겠죠 I know that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나는 음악선생님이 결혼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중1이었으면 I know 이런게 했을텐데 원어민들이 알고있음을 표현할 때 I know 이러면 되게 어색하게 느끼고 그쵸 뭐라고 아 뭐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되게 좀 되게 원어민스럽지 않고 표현이 어색해 그래서 I know 말고 뭘 쓰는게 I've heard 를 쓰는게 뭐를 표현할 때 적합하다 알고 있다는 표현할 때 원어민들 입장에서 I know 보다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다 난 뭐뭐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들었어 어 알고 있다는 얘기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I've heard that 나이트 이 덫에 대한 얘기도 해 볼까요 그럼 덫에 대한 얘기 음 생략 가능합니까 이 덫을 얘는 뭐에요 이건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당연히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근데 덫은 뭐 덫이 왔어요 이 문장 덫이 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뭐가 자꾸 끌고다니게 만들어진 거야 결국은 여기에 덫은 여기에 있는 덫은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가 있죠 목적어 목적어를 이걸 hold에 목적어 겠죠 이미 배웠던 문법도 표현 파트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어 절을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충에서 그 대시 동사에 모일 경우에 목적어의 경우에만 주어일 때도 있고 보호일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치 important that you do it 이것도 똑같은 것 만드는 대신입니다 중요하다 니가 그것을 하는 것은 근데 이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고 왜 얘는 뭐기 때문에 진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그러니까 이래서 생략이 안 돼요 똑같은 것 만드는 대신데 이게 important that you do it 니가 그것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대신은 생략이 안 된다고 근데 여기에는 똑같은 것 만드는 대신은 왜 생략이 돼 동사에 뭐라서 목적어라서 네 그 다음에 음 Really I didn't know that 이 대신은 좀 못해 봤어요 이 대신은 음 our new teacher is getting married 네 그럼 여기다 our teacher is getting married 가 여기 들어가면 난 정말 나는 몰랐네 뭘 몰랐어 우리 음악선생님이 결혼할 예정이라는 걸 몰랐어 네 그럼 대화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 애가 나 우리 음악선생님이 결혼할 예정이라고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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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들었어 어 정말 아 아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했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선생님 여기 이게 있는걸로 착각했군요 이 상대방이 한 말을 이미 들어 이미 알고 있다고 얘기할 땐 뭐라고 하지만 I've heard that too 라고 하지만 몰랐다면 뭐라 그런다 I didn't know that 이라고 한다 이 말이네요 됐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됐 도 똑같이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대신 왔네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얘들은 지시대명사 얘는 겁만드는 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말이 있죠 이 부분 뭐 이거 보니까 뭐 할말이 있네 그렇죠 이거 무슨 시제에요 현재완료시제 이게 현재완료시제야 과거야 아 이게 과거야 이게 과거가 될 수가 있어 이게 있는데 이게 과거야 이게 과거가 될 수가 있어 아휴 아휴 참 똑같은 얘기할게 형태로만 봐서는 현재 지생형이죠 형태로만 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결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해야 되죠 근데 결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합니까 아니죠 결혼할 예정이라고 해야되겠죠 현재 지생형으로 뭐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 어떤 경우에 확정적인 미래일 때 그렇죠 확정적인 미래일 때 계획된 미래일 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선생님 우리 음악사장님이 결혼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들었다가 아니고 결혼할 뭐라는 걸 들었단 말이야 결혼할 계획이다 결혼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뭔소리 하는거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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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시즌인데 현재 진행 근데 여기 토마로를 붙였어 일단 말이 안 되지 여기는 현재진행이 바로 갑자기 내일이로 왔어 흑 이게 틀린 문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원래는 근데 그게 아니고 I am going to the end 나는 현재 거기 가고 있는 중이다 근데 여기다가 tomorrow 같은 말이 붙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가란 말이야 앵무새처럼 대단 말하고 내가 설명하는 거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죠 내가 분명히 현재 진행이 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장만 얘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 미래 중에서도 어떤 미래 그럼 I am going to the end 나는 현재 거기 가고 있는 중이다지 근데 tomorrow가 붙으면 어떻게 해서 가겠어 거기 갈 계획이다 어떻게 갈지 언제 갈지 누구랑 갈지 만약 계획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다 끝난 상태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숙제를 맨날 안해오고 수업시간에 못 물어봐도 입고 닦고 있고 알겠습니다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 책임지라고 얘기하지마 나는 애쓸만큼 애쓰고 있어 어떤 친구들은 나는 열심히 대답하고 있는데 열심히 대답하고 있는 거 압니다 목소리가 좀 작죠 뭐 물어봐서 절대 대답 안 하죠 숙제하라 그래서 절대 안 하죠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여기 왜 앉아있어 난 니들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문법 끝내줄려고 앉아있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힘드네요 하기가 뭐 이것도 안 해오고 저것도 안 해오고 뭐 이런데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런 얘기 자꾸 해봤자 다 내가 부족한 탓이죠 오케이 그래서 I've heard that too 이거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자 그럼 설명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음을 표현할 때는 I know를 하는 순간 I've heard death을 이용해서 나는 뭐 뭐를 들어본 적이 있다 라는 식으로 겁만 드는 데 쓰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 누가 뭐 한다라 는 것을 들었다 한트로 표현한다 이 말은 그것이 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알고 있을 때는 I've heard that too 라든지 또는 몰랐을 때는 I didn't know that 과거에 몰랐는데 왜 과거 시절 써야 될까 I don't know that은 왜 안될까 I don't know that은 무슨 시제에 모른다는 거고 I didn't know that은 무슨 시제에 모른다는 거야 I don't know that은 이건 과거에 몰랐다 이 사람이 방금 얘기해줬으니까 이제는 알게 됐는데 과거에는 몰랐다는 뜻이죠 지금 얘가 방금 얘기했는데 지금도 모른다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시제로 몰랐는데 지금은 아니까 여기는 그렇다면 여기는 그렇다면 왜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될까 I haven't known that은 그렇다면 왜 안되는 걸까 보면 이건 무슨 시제로 모른다고 한 거야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른 거야 현재는 알아야지 방금 얘기해줬는데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른다 시제를 썼는지에 대해 설명한 거야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통째로 외우세요 이해가 안되면 자 그 외에 중요표현도 넘겨보겠습니다 I've heard that you have earlier sister 그래서 여기는 들어본적이 있다고 여기에 시제는 뭐예요 여기 시제는 현재죠 그럼 이 시제를 현재로 해야되는 건 너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나는 네가 여자 형제가 어린 여동생이 있다라는 너에 대한 사실을 뭐해봤다 들어본적이 있어 그래서 알고있다라는 표현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걸 I know that you have a little sister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색한 느낌인데 같은 얘기긴 한데 그거보다는 I know that 보다는 I've heard that을 쓰는 것이 좀 더 아 나 그래 뭐 들어서 알고있어 이런 뜻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외에도 I understand that 계속해서 겉만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대신 계속 보입니다 I understand your family is moving to another city 이거 분명히 무슨 시제인데 이사하는 중이죠 이거 근데 그게 아니고 이사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뭐였다 알고있다 있습니까 OK understand가 이해하던데 내용상 뭐하고 같은 뜻이다 no하고 같은 뜻으로 쓸 수도 있다 I know that your family is moving to another city 떠나라는 도시로 이사할 계획이라는거 이사하는 중인데요 형태는 이사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있다 그 다음에 find out 뭐해 find out 알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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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죠 몰랐다는 사실을 알아내다 라는 뜻이죠 그거에 과거에 썼습니다 내가 과거에 깨달았다는 뜻이죠 I found out 계속해서 겉만 드는데 완벽한 문장 Japanese people love eating fish 일본 사람들이 생선 좋아한다는 사실을 found out 책을 읽어서 또는 뭐 뭐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건 요런거 I've heard that I understand that I know that I find out 또는 I found out that 을 써서 겉만 드는데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누가 뭐 뭐 한다라는 것을 뭐 I've heard understand no 또는 found out 하게 됐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며 알고 있음을 표현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뭐 너무 쉽네요 I've heard 죠 have plus 문법 문제네요 I've heard that his mother is a very famous actress 나는 들어 본 적이 본 경험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께서 매우 유명한 여배우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어 I've heard that too 나도 알고 있지롱 만약에 몰랐으면 뭐라 그런다 I didn't know that 몰랐었네 과거시제 몰랐었네 라고 얘기한다 계속해서 두번째 상기시켜주는게 뭔데 다시 주 까먹지않게 해주는걸 얘기하는거죠 잊지않게 해주기가 상기시켜주는거죠 그래서 뭔가 해야할 일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줄때는 don't forget to do를 쓴다 됐습니까 또는 remember to do를 써도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는 let me remind you that 절을 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된다는 얘기는 일단 let me가 되면 뭐도 되겠어 let me let me가 되면 let me가 뭐할 때 쓰는거야 이거 let me go let me go let me go let me remind you that 그 다음에 remind의 뜻을 여러분들 모르는 눈치죠 remind의 뜻이 뭐냐 하면 그러면 상기시키다 입니다 잊지않게 해주다 라는 뜻을 가진 녀석을 remind 뭐 remind wedding 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remind wedding remind wedding 처음 들어봅니까 ok 안타깝네요 그래서 잊지않게 해주다 라는 뜻을 remind 그 다음에 구조는 뭐냐 remind a 대절을 씁니다 remind ab 라고 볼 수 있는데요 remind ab 로 쓸 때는 remind a of b 를 쓰기 때문에 remind a 대절입니다 그래서 a 에게 대절이란 얘기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얘기고 누가 뭐 해야 한다라 는 것을 뭐 시켜주다 상기시켜주다 라는 뜻을 쓰입니다 remind a 대절 좀 어렵죠 이렇게 대절 그러니까 a 에게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오고 대신 것만 되니까 누가 뭐뭐 해야 한다라 는 것을 a 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줘도 아닌 이런 구조입니다 아 아 된 나왔네 여기에 완벽한 문장이 오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센스가 2 로 끝났으면 여기 뭐가 오겠구나 2 가 오겠구나 2 네 2 가 오겠구나 remember to do don't forget to do remind let me remind you that 주어농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아 아 아 아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프로게트는 누구처럼 아 아 아 아 아 그렇죠 try to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try처럼 이란 말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오케이 여기에 to do 돼? 안 돼? doing 돼? 안 돼? 되는데 뭐가 오르냐에 따라서 얘가 오르냐 얘가 오르냐 얘가 오르냐에 따라서 얘 뜻이 달라지는 거였죠 리멤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좀 뭐 try부터 먼저 했었습니까 try to do 할 때 try의 뜻은 뭐가 됐고 노력하다가 됐었죠 try doing일 때 try의 뜻은 시험삼아 해보다 했죠 그럼 forget to do는 뭐였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을 이런 문장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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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준 적이 있는데요 네 뭐라면서 얘기했냐면 둘 중에서 미터 안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어 이거 설명하면서 미터 안 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미터 안 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그래서 자 forget의 뜻이 해석 그러니까 해석은 똑같아 둘 다 잊었다 잊었다 근데 forget 뒤에 to do가 오면 이 to do의 행동이 언제 일을 잊는다라 그랬어 아 아 forget 뒤에 to do의 행동 언제 해야 할 일을 잊다 이거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깜빡하다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I forgot to meet 여는 내가 그녀랑 만나기로 뭘 해놨는데 약속해놨는데 그 약속했던 사실을 까먹었다는 뜻으로써 난 그녀를 앞으로 만나야 하는데 그걸 까먹었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라 했어 언제 행동이라고 했어 이거 그럼 I forgot to meet 이건 뭔 뜻이야 내가 과거에 그녀를 만났었는데 그 만났다라는 사실을 뭐했다 잊었단 얘기야 난 그를 만난적이 있는데 아 그 만난적이 있는데 아 아 까먹었네 이거예요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걸 배웠었어 안 배웠었어 이거 배웠어요 배웠죠 근데 기억이 제대로 안 나죠 그러면 forget the to do야 forget the doing이야 여러분들 상태는 doing 상태인거죠 했는데 잊었단 말이야 과거에 했던 사실을 까먹었다고 이거는 앞으로 해야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전부 다 공통적은 암만 길어봐서 다 it이야 전부 다 it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야 그 말은 forget the to do 무슨어로서 왔다 목적어로서 똑같이 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왔을 때는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있다고 이거는 과거에 했었는데 자기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했던 사실을 깜빡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수빈이 이해 돼? 그렇다면 지금 뭐 remember to do도 마찬가지겠죠 remember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이 말고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거 아 난 맨날 너 만났었는데 기억난다 이런 얘기인거구요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거는 문법적 설명이구요 문법 문법보다 더 상위 개념 더 어려운게 사실은 대화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배우고 나서 지금 대화 파트에서 이런거 하는거 여러분들 현재완료 시제 벌써 배웠죠? 그렇죠? 문법 시간에 현재완료를 여러분들 1과에서 배우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나와? 대화 파트에서 써먹는게 나오잖아요 익숙하게 되면 그뒤 대화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뭐하기였어? 대화 파트에서 뭐하기? 상기시켜주기겠죠? 상기시켜준다는 얘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에요 아니면 니가 좀 이따 뭐해야되니까 잊지말고 하라는 거에요 좀 이따 뭐해야되니까 잊지말라는 얘기 할 때 쓰는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다 어떤 형태 Don't forget the doing Don't forget to do 전부다 to do Remember to do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할 일을 잊지마 또는 앞으로 해야할 일을 기억하고 있어라 됐습니까? 또는 Let me remind 내가 기억 한번 더 상기시키도록 기억나도록 해줘 니가 뭐해야한다라는 것을 이런식으로 됐습니까? 자 뭐 문법적인 것 잊었던 것과 새로운 것들 설명은 끝났구요 대화는 I'm going to go hiking I'm going hiking 해도 되겠죠? 그쵸? Be going to do 해도 미래고 진행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했죠 I'm going hiking 또는 I'm going to go hiking 하이킹 갈 계획이야 Don't forget to take a bottle of water 그래서 뭐해야하는거 잊지마라 물 한 병 들고 가야되는거 잊지마라 물 한 병 꼭 챙겨가라 그니까 이거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은 요거를 적용하면 뭐야? Remember to take a bottle of water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하면 뭐야? 어 Let me remind you that That 뒤에 뭐가 와야되니까 그게 와야되죠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ake a bottle of water 이렇게 해도 되겠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면 되니까 니가 물을 챙겨가야만 한다라 그것만 You should take a bottle of water 넣으면 되겠죠 You를 놓고 Should take a bottle of water 넣으면 되겠죠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ake a bottle of water 됐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뭐 당부하는 거니까 그냥 상대방에게 뭐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 충고하는 거 크게 보면 충고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니까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또 많아지죠 You should take a bottle of water 대용사 명령문으로 Take a bottle of water 대용사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죠 옛날에 배웠던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 표현 Just don't forget Just 없어도 됩니다 그냥 있지마 이랬는데요 넣으면 좀 더 강조되기 위해서 부산이 어차피 부산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구요 Just don't forget to send me some pictures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여기로 보낼 수도 있죠 그쵸? Just don't forget to send some pictures 좀 더 강조되기 위해서 충격하면 되겠죠 얼마 전에 배웠던 거죠 수동태 하면서 다시 봤구요 사형식 동사니까 나한테 사진 보내야 되는 거 있지만 Remember to lock the door 문 잠궈야 되는 거 있지만 When you go out 뭐 접속사 누가 뭐 뭐 할 때 니가 외출할 때 니가 외출 언제 해 이거 외출 한 사람 이미 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앞으로 할 사람한테 할 얘기야 앞으로 할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여기다 당연히 뭐 넣어줘야 돼요 밀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When you will go out 당연하잖아 니가 온 무슨 시제에 외출합니까 그니까 미래에 외출해야 될 때 그래서 문 잠궈야 되는 거 잊지 마라니까 여기 윌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모양이죠 그쵸? 왜 안 된다 그랬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산을 그렇죠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대신한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놔둘 수도 있어 여긴 들어가면 안 돼 언제 문 잠궐하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윌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하잖아요 조건의 부사들이 마냥라면에 윌 넣지 마라 똑같은 법칙이 좋은 애들에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도 넣지 마라 라는 얘기 했잖아요 Remember to lock the door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Let me remind you Let me remind you That he is a liar 뭐 이런 거 That 뒤에 뭐가 왔어요 완벽한 문장이 왔죠 Let me remind you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줄게 That he is a liar 그가 거짓말 장이라 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근데 Remind는 왜 이 꼬라지죠 이거 Remind 이거 왜 이 꼬라지죠 왜 To remind Reminding Remind Reminded 이런거 왜 안되죠 라고 질문하면 얘가 이 꼬라지인 이유를 누가 손들고 대답해줘요 Let me 대답해줘요 Let me 대답해줘요 뭐라 그러면서 대답해줍니까 그쵸 몇 형식 문장이야 5형식 문장이죠 명령물인거야 내버려 두세요 두세요 누가 뭐하도록 내가 기억나도록 하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이게 무슨어야 Let me 나는 동사의 목적어고 얘는 목적어 내가 할 행동이죠 내가 할 행동 네 니가 할 행동이야 내가 할 행동이야 내가 그쵸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그랬어 목적격 보호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A형태의 우형식이야 B형태의 우형식이야 C형태의 우형식이야 C형태의 우형식이야 A, B, C A, B, C 다야? B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야? 동사인 경우죠 그쵸 C의 원래 형태 C-1이 있고 C-2가 있고 C-3이 있었는데 C-1은 가장 기본적인 뭐였어? 원투에이투두였죠 원투는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원투에이투두죠 하지만 얘는 C-2였죠 C-2 무슨 동사? MAKE, HAVE, LET 일 때 목적어 할 행동을 이 시제가 과거형이 지금은 현재형이지만 이 시제가 과거든 미래든 뭐 현재 완료든 상관없이 여기는 뭐가 와야된다? 동사에 원형 또는 2없는 원형 부정사가 와야된다 라고 배웠었죠 이미 여러분들이 7,8과에 나오는 내용이 그걸 했죠? 계속해서 5형식이라 했어 7,8과 문법은 뭐 어쨌든 LET ME 하면 뭐 그런 문법적인 설명은 아 그렇구나 대화파트니까 LET ME 하면 상대방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 여기 오는 동사의 행동을 허락받고 싶을 때 쓰는 거 MAY I REMIND YOU THAT HE IS A LIAR 라고 물음표에 되겠죠 LET ME는 내가 뭘 좀 하게 내버려주세요 라고 상대방한테 뭐 받는 표현이니까 허락받는 부탁받는겁니까 허락받는 거니까 LET ME MAY I, CAN I, GOOD I 이름으로 바꿨을 수 있겠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가 기억 다시 한 번 더 말해 주도록 해주세요 누구에게 그가 거짓말해 라는 사실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방법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REMEMBER THAT HE IS A LIAR 그쵸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DON'T FORGET THAT HE IS A LIAR 똑같은 뜻이겠죠 똑같은 뜻이겠죠 됐습니까 이번에는 왜 TO DO가 아니고 됐입니까 얘를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됐을 쓰면 좋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요 방식을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요 방식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lock the door when you go out 라고 하면 되겠죠 이 방식을 여기 적용하면 뭐겠어 이 사람이 당부하는 건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THAT 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맞은 형태로 넣어주면 되겠죠 THAT은 완벽한 문자가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네 이 방식을 여기다가 적용하라니까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send me some pictur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가 나한테 some pictures를 보내야만 한다라는 것은 that you should that you should send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LET ME REMIND THAT 주어동사 로 상대방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해 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말 한번 써보세요 칸이 세 칸이니까 뭐 예스 하고 그 다음에 운접 끝났으니까 뭐 그거 밖에 없네 Is it going to rain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건가요? 그랬더니 yes 그 다음에 당연히 Don't forget to bring your umbrella 하면 되겠죠 Remember to bring your umbrella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let me 써서 시작하면 Let me Let me Let me 내가 하게 해줘 내가 하는 행동 뭐 내가 가져가게 해 줍니까 Let me remind 누구에게? You에게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에 와야 되니까 Let me remind you That 이 사람이 부탁하는 내용이 이거죠 That You Should Bring your umbrella 되겠죠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bring your umbrella 너무 이니까 Don't forget to bring your umbrella 이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구요 이게 사용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끝날 때마다 못해 뭐 해 줄 수도 없겠죠 여러분들 중 2쯤 됐으면 알아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제발 좀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다짜고짜 숫자 하라니까 여기부터 펼쳐놓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앞부분 공부하고 나서 여기를 하란 말이였고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앞에 보고 여기에 하고 여기밖에 안했네요 끝내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음 아 여기나 저기나 똑같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이 부분에 빈칸들 있죠 그렇습니까 92 93 쪽에 있는 빈칸들 이거 채워보라 그러면 두 가지 이거를 채워오는 숙제를 내면 여러분들 두 가지 유형으로 숙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답이 어디 있으니까 클래스 카드에 있으니까 다짜고짜 뺏기는 사람 두 번째 유형 쭉 보고 공부한 다음에 내가 한번 뭐해 보고 채워놓을 수 있는 건 채워놓고 나서 맞는지 알지 확인하는 유형 그쵸 뭐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중국 출장도 가야되고 전략회의도 가야되는 사람 바빠 죽겠는데 뭐죠 빨리 빨리 해야죠 공부는 정성껏 하세요 할 거 할 거 같으면 오케이